안녕하세요 뉴욕스그널의 크리스영입니다 한국은 이제 곧 추석이죠 더밀크가 한창 잠자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추석을 기점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반기 개편을 맞아서 그 첫 번째 방송 추석에 준비해야 될 올 하반기 투자 트렌드와 전략을 소개합니다 2024년 하반기는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정말 기다리던 이벤트가 다가옵니다 바로 연준의 금리나죠 연준은 9월 FOMC 회의에서 드디어 4년 만에 첫 금리나를 단행을 하는데요 사실 팬데믹의 긴급 금리나를 제외를 하면 2007년 이후 첫 금리나가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던 시장은 큰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오늘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과 비교해서 2.5%로 3년 만에 가장 낮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연준이 주목하는 건 이 헤드라인 지표가 아닌 핵심 물가인데요 핵심 물가는 가격이 쉽게 움직이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의 물가죠 이 핵심 물가가 지난달보다 0.3%로 4개월 만에 가장 높이 오르면서 시장이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비용이 전월 대비 0.5%로 올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주비용이 안 내리고 계속 오른다는 건 연준으로서는 심각한 고민거리죠 특히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주택시장이니만큼 쉽사리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릴 수도 없게 된 겁니다 특히 항공료나 여행 운송비용, 서비스 비용들이 같이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가 전년 대비 4.9%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시그널이 계속되면서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하에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임금 상승세가 물가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3%가 오르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소비지출 여력이 여전히 뜨겁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운송비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운송비가 전월 대비 0.9% 작년과 비교해서는 7.9%나 올랐는데 기업들은 매출이 악화되면서 이거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또 기업들이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는 해고를 더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금리 인하는 시장에는 유동성 즉 돈을 더 풀게 되는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연준이 돈을 푸는 이유는 결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 때 미리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어서 병을 막는 거죠 그럼 시장은 돈이 더 풀린 시장을 즐기면서 모든 자산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장기적으로는 또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약을 먹는 시기를 놓쳐서 이미 몸이 안 좋아지고 있거나 병이 들었다면 어떨까요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해도 이미 한 번 안 좋아진 경제는 침체로 돌입을 합니다 늦었다고 판단되는 금리 인하의 시장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이제 시장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과연 병이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몸이 안 좋아졌는데 이제서야 시작하는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금리 인하는 모든 배를 떠오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중 유동성의 힘이 모든 자산을 들어올린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준의 금리는 성공한 적보다 실패한 적이 압도적으로도 많았습니다 거의 언제나 늦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에도 투자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이유인데요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순위를 가장 먼저 떨어지죠 지금까지 예금 금리가 5% 넘었던 것이 이제는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반대로 채권 가격은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일단 채권 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 즉 현금 계좌에는요 6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져 있는데요 연 금리가 5%가 넘으니까 위험한 주식보다는 여기에 넣는 것이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수익도 괜찮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하면서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만 하죠 바로 채권입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이 시기에 좀 더 안전한 자산인 채권으로 포폴리오를 다각화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IUSB나 BND 같은 채권 ETF 상품은 안전한 정부채를 비롯해서 투자 등급 기업체 그리고 증권화된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채권 상품인데요 이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모두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이죠 반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우량 기업체 투자는 ETF 상품에 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S&P500의 배당률은 1.3%보다 훨씬 높은 4에서 5% 수준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고배당주인데요 그동안 배당주가 기술성장주와 높은 금리에 밀려서 솔직히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동안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높고 또 안정적인 배당주를 찾게 됩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기업들의 차입비용은 또 감소하고 이거는 배당을 지급하는 재정이 튼튼한 회사들은 더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주의 매력은 반대로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배당률은 높고 재정이 튼튼한 회사를 봐야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배당률이 5% 수준으로 높은 세계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파이자나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을 꼽을 수가 있겠죠 또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AI 인프라의 수혜를 받는 데이터 센터 리츠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터 같은 기업도 주시를 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1960년대 이후에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샴 리세션 지표가 이미 발동이 된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침체에 빠졌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만약에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원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다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좀 더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원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유틸리티와 부동산 섹터 투자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먼저 유틸리티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나 물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그만큼 또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이건 반대로 한 번 말하면요 이건 반대로 이제 보면은 한 번 독점한 기업은요 그대로 경쟁자 없이 독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데요 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 부채는 또 많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수익성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유틸리티 기업들은 대부분 매우 안정적인 고배당을 지급을 하죠 심심한 섹터로 보이긴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경기방어주로 인식이 되는 이유죠 부동산의 경우 금리 내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기를 찾게 되죠 여기에 리치의 경우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인프라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유틸리티는 에너지 부족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 부동산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금리나 시기에 경기 불확실성에 우려가 된다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죠 주요 ETF로는 XLU와 XLRE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는 지난 두 달 동안에 각각 30% 그리고 20%가 넘게 급락하면서 투자자들한테 AI 버블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결국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진에 대한 마진이 약간 둔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대신 마진을 내주는 대신에 제품 주기를 지금 1년에 한 번씩 바꿔주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그러면서 현재 85%에 달하는 점유율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살을 마진이라는 살을 약간 내주겠지만 뼈를 점유율이라는 뼈를 취하는 전략이죠 특히 이전의 닷컴 버블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이 닷컴이라는 이름만 걸고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지금은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된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버블이 붕괴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지고 시중 유동성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벨 전략이 중요하다 바벨 전략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는 방어적인 부분을 추가해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채권이나 배당주 아니면 유틸리티 섹터 같은 기업들 좀 더 공격적이라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하시면서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이번 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해석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더밀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맞아서 금리 인하 플레이북 리포트를 출시를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15일 공개가 됐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밀크 구독자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